에어컨 가동 이게 무슨 냄새지? 퀴퀴하니 차량 에어컨 냄새 같은데? 그러게 이거 지난주에 내가 실내부터 시티까지 다 청소했는데 심지어 방향제도 새로 바꿨는데 에어컨만 틀면 계속 냄새가 심해 왜 그러지? 원인은 이 안에 있어 에어컨 가동을 위해 온도를 낮추는 장치 에바포레이터 즉 증발기에 물이 모여 생기는 곰팡이와 세균 때문이에요 싹 싹 안을 뒤집어 깔 수도 없고 다시 까도 뭐가 뭔지 모르니 해결 방향 여러분도 궁금하시죠? 불수원 냄새 싹 훈증캔으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퀴퀴 뜯고 붓고 문 닫고 10분이면 끝 10분 경과 후 앞뒤 좌석 참음 모두 열고 10분 이상 향기 시켜 연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퀴퀴 향 자체로 각종 악취를 중화시켜 냄새를 제거하는 뉴트라텍 기술을 적용해 연기 구석구석 찌든 냄새까지 99% 탈취해줘요 5가지 유해화학성분 역시 불검출됐고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된 안전한 제품이에요 숲속향 민트향 쿨 아쿠아 향까지 내 취향에 맞게 선택하세요 혹시 기존의 훈증캔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궁금해하실 텐데 뛰어난 탈취 효과로 잘 알려진 폴리페놀이 풍부한 제주 녹차씨 오일과 허브 향신료로 유명한 백리향 오일 및 베이킹소다 참작까지 이 탈취력을 더욱 업그레이드한 제품이 바로 이 물수원 냄새 싹 훈증캔이에요 그래도 사야하나? 의심이 되신다고요? 기능성은 물론 여기서 가격적인 부분도 사실 좋아요 에바크리닝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데 이건 시공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가뜩이나 바쁘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이라 곧 돈이다 아까운 시간 많이 들일 필요 없이 10분 쓰고 10분 환기시키면 끝이니 30분도 안 걸려요 근데 저렴해요 구매하기 완벽하죠? 차량 실내나 에어컨의 냄새를 가리기 극복한 게 아닌 근본적인 탈취를 위해서라면 냄새 싹 훈증캠 플러스로 상쾌하게 삶의 대를 업! 시켜보세요!